보일러가 나와있을건데 보일러는 이렇게 설치를 해야된다는거에요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전기기관 또는 연통부분에 대해서 연통부분은 주조토, 성면등어에 줄거에요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져있어야 된다고 잘 타지 않는 물질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틀린다고 불연성 아니라고 난연성으로 단열재로 덮어져야 된다라는거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벽과 천장 사이의 거리는 얼마 0.6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0.6m 숫자를 외워두셔야 된다 0.6m 숫자를 한번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 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3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 적어놨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뭐라고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적혀있다는 거죠 오케이 세가지 생각 한번 해보면 아 이런 내용이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밑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죠 4번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2번이 되겠죠 2번 2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적어놨죠 경유 등유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목의 기준을 따르라 지금 포인트가 뭐야 액체연료 액체연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아까 말했던 건 보일러가 이렇게 연료탱크가 있고요 연료탱크가 있고 자 바닥에 보일러를 만들거라는 거죠 보일러를 만들건데 자 보일러를 만들거고 여러분들 보일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있겠죠 근데 시골 살았으면 30대는 더 많이 봤을건데 보일러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보일러는 뭐야 가스보일러야 도시가스를 이용한 가스보일러를 좀 많이 쓰고 예전에 시골에서는 기름을 저장해서 쓴 기름보일러를 많이 썼다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름보일러를 많이 썼는데 액체연료 기름을 이용한 보일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거란 말이죠 기름에 대한 보일러를 얘기를 한거라고 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야 뭐야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뭐야 수평거리 얼마? 1m 이상을 뭐라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적혀있는 부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연료탱크는 긴급화 상황에 발생할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뭐라고 차단할 수 있는 뭐라고 뭐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얼마? 0.5m 이내에 뭐라고 설치해야 된다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뭘 설치하라고 여과 장치를 설치를 하라고 적혀있다고 여과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사용이 허용된 연료외의 것을 사용하지 마라 라고 적혀있는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료탱크에는 뭐라고 불연재료로 된 뭐라고 받침대를 사용해라 라고 적혀있죠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라 라고 적혀있으면 정리하셔야 되겠지 뭐라고 여수개불 여러분 여수에 가보셨습니까 개불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수개불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뭐라고 액체일로 지금 지응해야 될 것들 액체일 뭐라고 여수개불 뭐라고 아 뭘 설치하라고 아 뭐라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라고 적혀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수평거리 얼마 1m 이상 유지 누가하고 탱크하고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개폐밸브를 설치하라고 차단할 수 있는 몇 미터 이내에 0.5m 이내에 여수개불 그 다음에 뭐라고 아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지금 설치하라고 적혀있다고 자 생각 한번 해보면 원래 앞에서 지금 얘기했을 때는 자 뭐라고 했냐면 아 보일러라면 지금 벽하고 천장하고의 거리가 얼마 이상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있었어 0.6m 이상은 지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벽하고 천장하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연료탱크가 바깥으로 이렇게 연통이 나가요 연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연통 연기가 나가는 통이야 연통은 지금 뭘로 덮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공통으로 보일러라면 공통인데 지금 어떤 걸 사용할 때 액체 연료로 사용할 때는 뭐라고 여수개불을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 첫 번째 뭐라고 연료탱크하고 보일러탱크하고 보일러 본체하고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무슨 거리야 보행거리 x 무슨 거리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적혀있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연료탱크에 탱크 사이에 지금 얼마 0점 얼마 5미터 이내에 뭘 설치하라고 개폐밸브 열고 닦아질 수 있는 무슨 밸브를 설치하라고 아 개폐밸브를 설치를 하라고 적혀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연료탱크 쪽에는 지금 뭘 설치하라고 연료탱크 쪽에는 바닥에 뭘 하라고 얘가 연료탱크가 안타게 뭐라고 불연재료로 덮어줬으면 좋겠다 바닥을 지금 설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료가 올 때 찌꺼기가 지금 막을 수 있도록 뭘 지금 달아달라고 뭘 달아달라고 여과장치를 지금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구는 뭐라고 여수개불이야 여과장치 달고 수평거리 뭐라고 보일러 본체와 연료탱크 수평거리 얼마 1m 그 다음에 개폐밸브를 얼마 0.5m 이내 그 다음에 뭐라고 바닥에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는 거 요건 지금 뭐라고 액체 연료에서 지금 적용해야 할 기준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기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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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것들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지금 도시가스라고 얘기하는 도시가스를 많이 쓴다고 이런 기체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잡아둬다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 뭐라고 환기구를 설치하라고 적혀있다 환기구 환기구 얘기가 어디로 들어오면 안 돼 액체연료 쪽으로 들어오면 답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 뭐라고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무슨 간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금속 간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금속 간 얘기 있어서 없어서 액체연료 없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화재든 긴급실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개폐밸브를 얼마 0.5m 이내에 설치하라고 원래 이거는 있어서 없어서 있었네요 있었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뭐라고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라고 이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수에서 계불이 맛이 있는 건 액체에 대한 얘기라면 뭐라고 기체에 대한 얘기도 좀 정리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황금계가 황금계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황금계가 여수계불 황금계가 구분하셔야 되겠지 지금 뭐라고 환기구 설치하라고요 관을 무슨 관으로 오고 금속관으로 설치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하라고 개폐밸브 0.5m 이내에 설치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가스누설경보기 다루라고 이런 내용이 어디로 가면 안 돼 액체로 가면 안 돼 위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오면 안 돼 기체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환 금 계 그 다음에 가 가스누설경보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 그래서 액체냐 기체냐 헷갈리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황기구 금속관 개폐밸브 개폐밸브는 같이 겹칩니다 맞습니까 같이 겹칩니다 근데 가스누설경보기는 어디에만 있다고 기체에만 있다는 걸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가사로 크게 젊은설경보기가